쓰는 가사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여자 래퍼들 중에는 제가 제일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이니엘은 지하윤은 지하윤이 오구이 거즈가 도와줘요 요 요 요 오케이 다시 들어갈게 요 미리 한 대 랩패스는 받은 건 알지 근데 돈이 같은 것처럼 티가 나지 헉 내 그네 나 키 작아 하하 clap if you care 하하 하하 alright, let's move on perfect 네 얼굴 나 키 작지만 얼굴을 바고 어디 갔지? alright, so y'all just seen that corny ass shit 쓰는 가사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여자 래퍼들 중에는 제가 제일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